서민 걱정된다는 주호요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죠 주호형 23억 주호형 23억 주호형 23억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유니수 알고보니 임대인 다주택자 아나 진짜 입에 침발라 오우 침미 난 바르고 말해 23억이란 서민은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24억만큼 길어져 평소만큼 길어져 이 배침은 발라드 발라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짜장 장모 사기로 23억 벌었다죠 최은순 23억 최은순 23억 최은순 23억 최은순 23억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이랑 멤버 유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 oh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몽몽페이지만큼 길어져 글자 숫자만큼 길어져 입에 짐 달라 짐이 나가려고 말해 박상홍물이란 멤버 유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고 나와 자꾸 길어져 몽몽페이지만큼 길어져 글자 숫자만큼 길어져 내가 볼륨 올려줄 테니까 코러스 해 시작 입에 짐을 발라 부주로가 빠밤빵 입에 짐을 발라 발라드 이거 후아포차 한번 들어가 입에 짐을 발라 옷을 벗어라 입에 짐은 좀 발라 국민이 개 개 짐이야 이놈들아 김에 치군 바빠 김에 김에 치군 바빠 김에 치군 금세 아멘